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은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요. A3부터 F12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서식 지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1세를 선택하시고요. 제목 문자를 앞뒤에다가 그럼 홈쇼핑할 때 홈자 앞에 커서 갖다 놓고요.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합니다.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를 입력하시면 특수문자 1번부터 9번까지 목록이 표시가 되는데요. 보기 변경을 클릭하셔서 넣고자 한 특수문자 마우스로 클릭 다시 한번 매출현황 황자에서 미음자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보기 변경 누르신 다음에 넣고자 한 특수문자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1부터 F1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병압하고 가운데 맞춤 셀스타일에서 셀스타일 가신 다음 강조색 6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조색 6번 선택하시고요. 글꼴 가겠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글꼴 있고요. HI 경고딕 선택하시고 크기가 17인데 목록이 없으세요. 그럼 직접 숫자를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그 밑줄에서 이중 밑줄 되어 있습니다. 밑줄에 가셔서 이중 밑줄 클릭하시고요. 행 높이를 28로 지정하시오. 1행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높이 28을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다음은 A4부터 A5를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6부터 A7, A8부터 A9, A10부터 A11, A12부터 A13 영역을 같이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압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A4부터 F13까지 선택하시고요. 심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심표 스타일 클릭합니다. 다음은 D4부터요. D4부터 D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또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MM월, MM월, DD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M월 입력하시고 DD1 입력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다음은 A3부터 F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테두리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합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의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작성하시기 전에 조건을 작성하시는데요. 종가, 등락률 선택하시고요.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18셀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은 종가가 크거나 같다 8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0의 개수가 4개가 돼야만 8만원입니다. 뭐뭐 이면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행에다가 1% 미만 작다 1%라고 입력합니다. 미만이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추출할 필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추출해 오시는 거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의 필터가 있습니다. 고급을 클릭하셔서 화면에 고급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A3부터 F1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A18셀부터 B19셀에 입력했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A22셀부터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22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만 해당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작업 문제인데요. 판매량이 판매량 평균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20 미만인 제품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개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COUNTIF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상, 두 개 이상부터는 S가 붙고요. COUNTIF S를 통해서 함수 값을 구할 건데 조건이 평균 판매량 이상이면서 AVERAGE 함수도 사용하십니다. 는 하시고요. COUNTIF부터 갈까요? COUNTIF라고 입력하겠습니다. COUNTIF S죠. IF S COUNTIF S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조건은 문제에서 판매량이 판매량이 판매량 평균 이상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이 평균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도록 첫 번째, D3부터 D1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판매량에 가서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찾을 범위는 판매량의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신표 다음, 조건입니다. 조건은 큰 따옴표를 묶어서 작성을 하는데 평균 이상입니까? 라고 하실 거기 때문에 크거나 같습니까? 그 다음에 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는데 함수를 큰 따옴표 안에 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는 큰 따옴표 조건 처리하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함수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AVERAGE에 대해서 함수를,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량에 대한 평균값을 구합니다. 물론 이 수식을 복사할 거라면 지금 구하는 평균값에 대해서 절대 참조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는 값을 하나만 구하기 때문에 가로만 닫아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두 조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심표 다음은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재고량에 가서 2, 3부터 2, 10일 영역에 가서 다음 심표 조건은 문제에서 20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작성할 거기 때문에 작다 미만이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지 않아요. 작다 20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조건을 이제 큰 다운별 처리에 닫아주시고요. COUNTIF S에 대해서 함수를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평균 판매량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20 미만인 데이터는 두 건입니다. 라고 2라고 구해지고요. 뒤에다가 따로 뭐 붙으라는 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2에서 임금 지급표에서 부서명이 생산부입니다. 생산부인 사원들의 기본급의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TAVERAGE나 또는 AVERAGEIF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문제에서는 T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는 하시고요. TAVERAGE 입력하시고요. 등록하신 다음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제목부터 들어갑니다. 제목부터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시고요. 심표 필드는 우리가 실제 평균을 구할 데이터가 있는 필드입니다. 기본급에 가서 라고 기본급 K2셀을 선택하거나 조금 전에 범위 정한 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습니다. 라고 O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심표 조건은 부서명이 생산부라는 조건 항상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조건에 제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우선 일단은 엔터를 눌러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이 구해져 있는데요. 문제에서 구한 값을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천원 단위로 천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반올림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운드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등어 다음에다가 R, O, U, N, D 라운드 함수 입력하시고 숫자는 9에 낫고요. 심표 1의 자리가 반올림이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표 3에서요. 표 3에서 구분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바꾸고 그 다음 등록일자에서 1만 추출해서 회원 코드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대문자부터 바꿔볼까요? 첫 글자만 대문자입니다. 27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는 P, R, O 문제에서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요. P, R, O, P, E, R 함수 입력하시고요. 텍스트를 물어봅니다. 구분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와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구분의 데이터에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문자 뒤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큰 따옴표 문 꺼서 하이픈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M% 연산자 함수를 연결하기 위해서 M% 연산자 작성을 했고요. 2를 추출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날짜에서 1만 추출하는 함수가 데이 함수입니다. 데이 입력하시고 A17셀에서 1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서 승수가 높은 상계군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준결승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로 큰 값을 먼저 한번 구하고 EF 함수를 통해서 진출 그 다음에 공백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J17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라지 함수를 통해서요. 라지 그 다음 승에 있는 값들 중에서 H17부터 H26 영역의 데이터들 중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세번째 큰 값은 동일하게 비교할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세번째 큰 값이라고 3이라고 넣습니다. 아 세번째 큰 값은 6이구나 라고 구해졌고요. 모든 셀의 동일하게 6이라는 값을 비교하실 거고요. J17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가로 여시고 내 같은 행에 있는 승의 점수가 승에 있는 값이 세번째 있는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세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 6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이겠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끝에 가서 IF에 대한 조건을 다 작성하셨으니까 끝에 가서 심표 우리는 진출이라고 쓰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진출 심표 공백 처리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출이 네번 적혀 있는데 이유는 6이라는 값이 두번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요금을 천으로 나눈 나머지의 기준표를 이용하여 결과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표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다가 표시할 건데요. 기준표에 데이터가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VLOOKUP 이란 함수를 이용하실 거고요. 사용요금을 가지고 찾으러 갈 건데 사용요금은 다 영웅 800보다 크죠. 그래서 이 800보다 큰 데이터 이 사용요금을 일단은 천으로 나눠서요. 나눠서 나머지를 가지고 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천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한다. C30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MOT 라고 문제에 함수를 제공을 했습니다.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용요금을 천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엔터를 표시가 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300은 200보다 크고 400보다 작으니까 별표 두 개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결과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커서를 C30에 갖다 놓으시고요. VLOOKUP 이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VLOOKUP 찾을 값은 조금 전에 나머지를 구한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신표 참조하는 기준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기준표의 위치는 같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세 번째 열에서 가져옵니다. 3이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300부터 400 이하 400부터 600 이하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시거나 유사 일치라고 트루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데이터의 표시의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 계산 작업 5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데이터 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할부금 나비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나비 기간과 이율에 따른 월 나비백을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표 문제가 두 가지 기간과 이율에 따른 변화를 보고자 합니다. 교차하는 부분에다가 수식을 직접 입력하시거나 수식을 연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C12셀에서 눈 월 나비백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P9셀을 선택하고 엔터 눌러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나는 P9셀에 있는 수식을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주의하실 것은 범위 지정한 것 자체를 해제하기 해서 ESC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C12셀에 오셔서 컨트롤 V 눌러서 수식을 붙여 넣었으면 복사 붙여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식부터 선택해서 납입 기간과 이율의 값의 변화가 있는 표 전체를 범위 지정하신 다음 다음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셔서 데이터 표를 선택합니다. 조금 전에 범위 지정한 데이터의 행은 행에 입력된 데이터는 기간입니다. 기간은 납입 기간이 있는 P8셀에 대입 하겠습니다. 열은 이율을 나타내는 B7셀에 값을 대입 하겠습니다. 라고 각각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샵샵샵이 표시가 되네요. 열 너비를 D부터 I까지 선택하신 다음 I와 J에서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열 너비를 조절하시면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표 문제 살펴보셨고요. 분석작업 다시 2번에 부분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암 문제가 출제가 됐다 하시면 먼저 정렬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 안쪽에 데이터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하시고요. 정렬이 필터에 가셔서 오름차순 정렬 하시면 기역, 니은, 디글, 리을 순서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서 그룹의 부분암을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그룹할 항목 구분이 꼭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첫번째 입고량과 판매량과 재고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 총 판매액에 대한 체크 해제하시고 입고량과 판매량과 재고량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한번 부분압에 가셔서요. 두번째 총 판매액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최대값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 총 판매액을 선택하되 조금 전에 구해놓은 평균도 표시하고 최대값도 표시할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셔서 평균과 최대값을 같이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첫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는 먼저 매크로를 기록한 다음에 도형이나 단추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은 단추부터 또는 도형부터 만들고 만들면서 매크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 중에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예제에서는 먼저 단추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삽입을 클릭하시고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합니다. 위치는 B11부터 B11 위치에서 시작을 하실 거고요. C12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자마자 매크로 지정이라는 창이 뜨는데요. 매크로를 연결하실 거면 목록에 있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나는 매크로 하나를 만들 거예요. 라고 하시면 매크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합계 라는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시고 기록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매크로 기록하실까요? 이름을 합계라고 만드실 건가요? 라고 창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이제부터는 현재 작업하는 거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신 다음에 기록중기 누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오른쪽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별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B4부터 F9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우리는 수식탭에 가셔서요. 자동합계 한 번만 눌러주시면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만 지정하시고요. 합계 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합계 구하는 작업을 다 하셨다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크로 에 가셔서 기록중지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기록중지 그 다음 이제 이 단추에는 합계를 구하는 게 사실 연결이 바로 되어 있어요. 따로 연결 작업하지 않아도 합계를 구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단추 1이라고 표시되는 것보다는 문제서 합계라고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를 편집하겠습니다. 라고 텍스트 편집 그 다음 단추 1을 지우시고 합계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매크로는 연결할 도형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입니다. 삽입 탭에 가셔서요. 도형에 가시되 사각형 두 번째 가시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합니다. D11부터 22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 바로 텍스트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매크로를 연결하셔도 돼요. 매크로를 기록하셔도 돼요. 매크로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지정 어떤 매크로를 지정하실 거냐면 문제에서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서식이란 매크로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해서 연결하시면 돼요.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시면 매크로를 기록할까요? 이름을 서식이라고 기록할까요? 라고 매크로 지정 대화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A3부터 F3 영역을 범위를 지정합니다. 다음은 체육이 색깔 홈에 가서 글꼬래 체육이 색을 연한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한 녹색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서식 작업을 다 하셨네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도형 자체에 벌써 매크로가 연결까지 되어 있어요. 체육이 없음을 한번 한 다음에 도형을 눌러보면 이렇게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에 서식이란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하신 다음 서식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작업입니다. 주어진 차트에 대해서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학생 명별 총점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총점을 데이터에 차트를 표시하기 해서 총점 영역을 범위 정한 다음 컨트롤 눌러서 복사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를 누릅니다. 다음 총점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 하겠어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차트의 총점의 종류를 꺾은 선형에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또한 오른쪽 보조축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조축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꺾은 선형으로 총점이 표시가 되는데 오른쪽 눈금을 통해서 총점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 세로 값축의 최대값을 500 현재 480이 되어 있는데 500으로 최대값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보조 세로 값축을 선택하시고 축 서식을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에 축 서식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최대값이 현재 480인데 500으로 바꾸겠습니다. 500을 입력합니다. 다음 총점 계열에서요. 유 간열 0 유 간영 선택하시는데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표시하는데 오른쪽 차트 요소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위쪽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세로 값축의 제목을 가로로 점수라고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축제목에 가셔서 보조 세로를 선택하되 축제목이라고 표시가 되면 점수라고 입력하시고 점수를 선택하신 다음 텍스트가 가로로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 축제목 서식의 크기 속성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은 색변경을 이용해서 차트 선택하시고요. 차트 도구에 가시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색변경에 가신 다음 색을 16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 16번 찾겠습니다. 색 16번 선택하시면 파란색 계열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작성하신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밖에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